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지원의 유지보수계획, 유지보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제 발생에 따른, 플랫폼의 문제 발생에 따른 기술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기입합니다. 모두 다 해주겠다. 이러면 힘들죠. 그래서 유지보수의 기술지원의 범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됩니다. 라고 기입을 해놔야 아 플랫폼 발조사에서 이 정도까지 유지보수를 해주는구나 나머지는 우리가 해도 되겠다. 그렇게 판단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. 무조건 다 해주겠다 해놓고 안하면 다툼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기술을 해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